ABO 사업자들이 시작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비즈니스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업을 통해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타인이 사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덕어와 제가 이 앞줄에 앉아서 무수히 많은 ABO 사업자분들께서 핀을 성취하고 또 이러한 성취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바로 이것이 아메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메이는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을 뜻합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내셔널 컨벤션을 하고 서로 축하를 한지가 2년이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하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축하하게 돼서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어 오십시지 않습니다. You know, I remember at the 50th anniversary after Dan had passed away it was the first big celebration that he wasn't at. 당시 기억나는 데 50주년이 됐는데요. 지금은 아버님이 작고하셨지만 그 당시에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때 축하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But I went back and looked at a few of his speeches and I created a hologram. Some of you may have been there. 아마 50주년 때 기억나시죠? 블로그를 물어봤던 거요. But he talked a little bit about the business. 당시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Oh, and I dropped his quote. 죄송합니다. 인용 목구를 땅에다 떨어뜨렸네요. But one of the things he said is the future is almost always more remarkable than we can imagine. 하지만 아버님이 하셨다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지다. And as I look at this group today, I see lots of people in partnerships with each other, building businesses, looking at their future. 오늘 주변을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파트너십을 서로 맺고, 그리고 또 같이 사업을 성장시키면서 같이 밝은 미래를 향해 가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And with the excitement that there is, with the fact that Korea continues to move forward because of all of you, I think your future is also remarkable. 하지만 지금 제가 느낄 수 있는 이 excitement, 여러분이 너무나 흥분하고 계시고 기뻐하는 모습, 분명히 한국은 계속해서 한 발자고 더 진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아메이의 미래는 밝습니다. All yours, brother. 네, 이제 더 디버스 회장님. All right. Thanks, Steve. Steve. Well, Steve, your dad was right then, and he's right now. The future is going to be remarkable. Steve Van Andel. 맞습니다. 아버님 하셨던 말씀 맞습니다.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밝습니다. All right. It's going to be. 분명히 밝게 될 겁니다. And you have to forgive us because the two of us on the trip over here we're acting like we were young again because we were so excited to have the chance to celebrate your success personally with all of you. So from the two of us, we want to say thank you for letting us join you in this celebration. 이런 축하의 자리에 저희 둘을 불러주시고 또 저희가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ecause as Steve talks about the history of the business and the current day challenges that we've overcome together, he's exactly right that the future is going to be better than we can imagine because we are creating the future every day we work together. 스티브의 말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이렇게 어려운 난관과 도전 과제를 극복을 하면서 맞습니다. 계속 극복해왔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스티브가 말했던 것처럼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정말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티브와 제가 이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오면서요 몇 년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축하의 자리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당시 경영진들의 회의였는데요. 1년 동안 성과가 너무 좋아서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축하 메시지를 한번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리치 디보스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멋지게 아주 훌륭한 축하 메시지를 잘 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나 다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 성과를 축하하는 것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가 더 남았어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축하하지 마 하셨습니다. 다시 일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매번 인정식에 올 때마다요 여러분 ABO 리더들께서 너무나 일들을 잘 하시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한 단계씩 계속 핀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순환합니다. 일단 축하하고 그 다음 다시 일하고 또 축하하고 다시 일하고 이 과정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암웨이 사업에서는요 모든 분들이 이 축하의 자리에서 같이 합심해서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티브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무대 위에 빈 한 단계 격상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올라오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다 여러분들처럼 모두 다 성취를 했고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저희와 함께 이 축하의 자리에 계시던 혹은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시던 모두 다 암웨이 사업은 똑같은 방식으로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기회를 받았고 그리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위대한 업적들을 발성했습니다. 필요한 일들을 하셨고 또 필요한 지원들을 완벽하게 받아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하의 자리에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하 자리가 끝나면 바로 또 다시 일하러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축하하러 올 수 있는 핑계가 되지 않을까요? 또 암웨이 인정식이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와서 업적과 성과를 축하받고 또 인정받을 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했어?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맞죠? 맞죠? 여러분들, 지금 이 강당에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누군가가 저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 업적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때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일을 해내신다면 스티브와 제가 다시 바다를 가로질러 비행을 해서 한국에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앞줄에서 계속 사진 찍으면서 또 저희와 함께 즐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면서 나머지 여러분과 같은 팀에 속한 ABO분들께서 환호를 소리지르고, 그리고 기뻐하고 계속해 주실 거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합심해서 한국 암회 직원분들과 또 ABO 사업자 모든 분들께서 같이 합심해서 일해 주실 겁니다. 조금 전에 스티브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제이가 말했던 것처럼, 또 저희 창업자 가족들이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은 놀라운 미래를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밝고 멋진 미래를 만드는 일원이 돼서 너무나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감사합니다.